뭐라고 하겠어요. 암직자본.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건 있네요. 뭐요. 누구. 이승기요. 누구. 이승기요. 아 이선희 부하. 이선희 부하. 이선희 부하. 이선희 부하. 부하옵니다. 부하 부하. 구보송수에게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 구보송수. 누구. 구보송수. 누구. 아아. 마법의 성 잘 봤습니다. 아. 우리 계속. 서른도. 이렇게 독서를 가능할까요. 선생님이신데. 아 이거. 대선배님이신데 가능하겠어요. 서른도. 누구. 내게. 서른도. 내게. 서른도. 서른도 선배님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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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슷해요. 내가 만약 괴물을 때면 내가 만약 괴물을 때면 내가 만약 괴물을 때면 내가 괴물을 때면 내가 괴물을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만약 내가 소름 뜨면 내가 눈물이 되리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여 나는 너의 영원한 영원한 우레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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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만약 조금 더럽긴다고 생각될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바로 영천여 영원한 동생을 구원한 동생을 영원한 동생을 구원한 동생으로 아 나 정말 외롭습니다. 길, 길, 길 꿈이여. 아 정말 외롭습니다. 아 정말 외롭습니다.